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 북한의 어떤 경호원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사 같이 보시죠. 북한 경호원들. 김정은 의자 앉아보고 냄새 맡고 소독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지금 푸틴 대통령과 두 정상이 같이 나란히 이 의자를 놓고 앉았었죠. 이쪽에 사실 푸틴이 있었고 여기 김정은 있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이 의자를 앉기 전에 이렇게나 공들여서 닦고 칠하고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손에 지금 장갑까지 끼고요. 하얀 장갑 끼고 하얀 손수건으로 열심히 지금 닦고 있습니다. 냄새도 맡아보고요. 소독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공을 들이고 경계를 했다라는 거. 이 얘기인 즉슨 김정은 위원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본인 신변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21세기 왕조 국가의 희극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왕조 국가에서 옛날에 상간마마한테 하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행위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한 7, 80 된 노인들 앞에서 그분들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딱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잿돌이 이렇게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잿돌이 이렇게 들고 있었죠. 김여정 심지어는 친동생이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반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독재자도 저렇게는 안 해요. 저는 그냥 왕조 그 자체입니다. 더 불행한 건 아직도 그런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그것을 미화시키고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를 미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 우리는 우리 정치권에도 적지 않다는 거. 그게 비극이죠. 네. 김상일 위원님. 미화하려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좀 포용해서 국제사회로 나오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집단으로 좀 변모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죠. 그게 좀 그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좀 더 과도한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미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런 모습은 북한에 가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래도 그나마 외부로 갔으니까 저만큼 하는 거지 북한으로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숙소가 고리호텔이다. 그러면 고리호텔 앞으로 보내요. 사람들을. 그래서 검사 장비 이런 걸 전부 다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올 때 이미 사람을 다 검색하고 주변의 가방. 그다음에 심지어 종이 한 장까지 장갑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고 혹시 뭐 백색 국마리. 북한에 갔다 오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정동영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 실제로 백화원 초대소에. 그러니까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 장비나 사람들을 다 보내서 처음에 떠나기 전에 거기서 다 모든 것을 클리어한 다음에 사람만 딱 모시고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곳이 사실은 북한인데요. 뭐 저기는 외부니까 저렇게뿐이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지도자의 생체 정보는 굉장히 위험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막 화장실도 뒤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담배를 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챙기고 심지어 만진 성량도 챙기고 다 챙기고 지문도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다 닦고 이런 걸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변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래서 뭐 알러지라도 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치명적인 걸로 위혜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새는 생체 정보로 많은 것들을 또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보가 조작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을 통해서 뭔가 음모를 꾸밀 수도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 기본적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좀 과하긴 하지만 모든 나라가 생체 정보의 보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접 생생한 북한 백화원에 또 갔다 오신 말씀까지 같이 좀 더해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왕조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라는 말씀이 콕 박히네요. 사실 북한 경호원들 뿐만이 아니라 사진 기자들 같이 따라온 사진 기자들도 굉장히 굉장히 좀 상당히 그 목숨을 건 일을 했어야 됐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러시아에 이게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북한 기자들도 있고요. 러시아 기자들도 있는데 러시아 기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북한 경호원들은 긴장하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을 했고 그들한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진 기자들은 1cm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사진을 찍으려면 더 좋은 자리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기자한테 밀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좋은 모습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찍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리를 사수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게 북한이다라는 거겠죠. 걱정 就是 요rat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기자님 나고